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테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 눈에 띄고 관심 가지실 만한 종목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핑퐁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관심 종목에 더 답아보시고 궁금증 생기시는 건 저희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톰과 제리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미있는 설명과 또 좋은 종목들, 알짜배기 종목들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NC소프트, 현대, 미포조선, OCI, 코스맥스, KH바텍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아시아나항공, 지노맨 컴퍼니, 아모센스, 리드코프,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고독한 여우님이 톰과 제리 베리 웰컴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자윤 이분도 두 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좀 궁금했다. 내가 매수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계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가 보고 그 내용을 조금 더 포함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유창희 대표님의 픽부터 첫 번째 종목이요. 네, NC소프트를 처음에 좀 꼽았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반대를 좀 많이 주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시장 대비해서 선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NC소프트의 이번에 리니지 W, 어떻게 보면 리니지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죠. 콘솔 게임으로도 할 수가 있고, 모바일로도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출시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데, 상당히 핫합니다. 광고도 지금 벌써부터 광고도 좀 일부 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며, 상당히 NC에서 심혈을 좀 기울였다. 마지막 리니지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충분히 저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레이든 소울2가 이번 주에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시리즈하고 블레이든 소울 시리즈 자체가 NC소프트는 계속 성공했었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 그동안 약간 신작 공백이 좀 있었거든요,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블레이든 소울이 이것을 상당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시리즈가 양대 마켓에서 상당히 1위를 하는 등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진출에 대한 어쨌든 안정적인 성장세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가 첫 번째 유창희 대표님의 픽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급등세가 좀 나왔다가, 지금 아직도 추가 상승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오랜만에 또 신작 기대감도 있고, 리니지로만 울고 먹었다가, 이제 또 새로운 신작이 뭔가 모멘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까요? 정태근 팀장님은요? 오늘도 앵커님은 톰 역할을 하실 건가 봐요. 첫 번째, 아시안항공입니다. 아시안항공이요. 아시안시피 백신 정식 승인, 이 얘기를 했고, 항공하고 여행주가 강세입니다. 강세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항공 여행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항공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일단은 백신 접종 이슈가 발생되면서 항공 여행이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시안항공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시안항공뿐만 아니라 어제 진해어라든지, 티해어양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강세해 보였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다면 단거리 해외 노선입니다. 그동안은 대한항공이 여타 LCC라든지, 아시안항공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던 이유가 장거리 해외 노선에 특가가 돼 있고, 화물 노선이 또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시안항공이라든지, 진해어라든지 이런 LCC 같은 경우는 그런 한강 화물 쪽보다는 여객 수요가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단거리, 동남아라든지 중국, 일본 쪽으로 단거리 특가가 돼 있다 보니까 코로나 피해를 상당히 크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이슈가 발생되면서 여객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항공도 수요이지만, 이 아시안항공을 포함한 LCC가 좀 더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주가 방향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아시안항공이 상대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대한항공을 벤치마켓입니다. 화물 쪽으로 매출을 늘리게 되면서 실적에도 증가세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화물 플러스에서 여객 수요까지 증가하게 되면, 주가 터너라운드 한지, 실적 터너라운드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백신 접종의 가장 큰 수혜, 아시안항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주들, 그중에서도 아시안항공을 또 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 두 가지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 시장 개장을 해서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상해 종합지수, 중국의 시장이 출발했는데 강보압권에서 0.1%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51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제도 중국 시장도 나쁘지 않게 1%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도 상승세는 일단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쪽의 증시는 빨간불을 거의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볼까요? 홍콩 시장도 역시 강하게 0.79%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만 5,930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홍콩 항생지수 확인해 봤고, 일본 니케이지수도 한 0.3%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 코스피는 0.12% 상승 탄력이 조금 줄고 있네요. 강보압권에서 현재 우리 시장까지 거래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현대 위포조선 선정했습니다. 조선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최악인 상황인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조선주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역대 최대 수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업황의 바닥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선주가 올라오는 것은. 만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 단위의 적자, 혹은 몇 천억 단위의 적자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급증 낙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업황이 바닥을 쳤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실적은 과거에 수주한 것들이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고, 지금 수주하는 것은 정말 빨라야 한 2년 뒤, 이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들은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포스코하고 주요 철강사들하고의 후판 가격 협상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저는 터너라운드의 개념에서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유창희 대표님이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지노맨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바이오 신혁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 그렇게 많이 부각은 안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어쨌든 3만 7,500원에서 주가가 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신약 개발 두 개가 파이브라인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모멘토름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위암 치료제를 먼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임상 이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상이 끝나지가 않은데 벌써 이상을 준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일상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상황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특이점은 화이자 머크로부터 임상이 필요한 바벤시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바벤시오를 병영 요법으로 현재 사용을 하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상까지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 수출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기업 규모를 봤을 때 기간이라든지 임상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출을 통해서 추가 임상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자폐증 치료제 후호물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이라든지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자폐증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개발이 된다면 세계 최초 타이틀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약 개발 모민텀으로 해서 바닥이 좀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호만 컴퍼니를 정태근 팀장님이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폐증 치료제가 앞으로 또 모민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OCI 가지고 오셨는데 OCI 오늘 조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3거래일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폴리실디콘 가격 상승이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고 약간 최근에 OCI가 좀 하락했던 것이 폴리실디콘 가격이 피크가 아닐까. 뭐 이러한 얘기는 꼭 OCI뿐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제조하는 섹터는 2분기, 3분기 피크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주가를 하락시켰는데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락, 과거와 같은 급락세는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일시형 조정 이후에.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태양강 설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디콘의 수요는 계속해서 견고해질 것이고 가격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디콘 말고도 화학 및 카본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아까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OCI가 참 그런 게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업황 사이클은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또 미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또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바이든 정부는 태양강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의 기대, 충고히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 이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 피크에 대한 우려감은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가격이 하락이 어느 정도 반영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OCI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다시 상승 탄력이 조금씩 붙고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는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 이런 것에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을지는 계속 좀 확인을 해보겠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암호센스입니다. 암호센스요? 오늘 준비한 종목 중에서 가장 기대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기대인가요? 앞으로도 메타버스 부분이 부각되면 다시 한 번 달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어제 시장 특징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율주행 핵심인 전장용 RF 모듈 개발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차패시트 특허를 취득하고 있고 개발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 이전부터 암호센스 같은 경우는 차패시트 관련해서 상징적인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UW라는 제품이라든가 사물인터넷 토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UW 같은 경우에 낮은 전력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의 단점이 대용량의 정보를 실을 수가 있지만 주파수 거리가 짧은 게 단점인데 그런 부분과 합쳐서 UW 기술과 5G, 6G 기술은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대용량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한번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기에도 기술력이 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UWB 스마트 태그 플러그를 현재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BMW 같은 완성차 업체와 현재 UWB 기반 디지털킷 상용화를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리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스몰캡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 하락 때문에 조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가 다시 부각이 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는 가장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암호 센스, 다시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면 테마가 엮일 수 있는 또 좋은 모멘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네, 정태근 팀장님이 아까 아시안항공 하셨는데 사실 제아티가 대한항공을 하려다가 먼저 종목을 선택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이슈가 있는 소기주 코스메스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리오프닝 됐을 때. 어쨌든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다. 무섭다, 아니면 별거 아니다. 지금은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국가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하지만 어찌됐든 코로나 잡힌다는 기조는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항공주들이 다시 좀 비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소비주들이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의 영역에 놓여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코로나 확산 때문에 소비주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 달 사이에 우려감으로 발전되면서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온라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썩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메스가 약간 색조화장 쪽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북미 시장을 색조화장에 상당히 최근에 선호도가 높다는 부분들 또 외출이 많아지면 색조화장이 더 많아질 수, 사용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메스가 구조조정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예전에는 약간 오프라인 판매 위주라며 약간 온라인 판매 쪽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수익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조정도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바스콘 상당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오프님 경기 소비재 속에서 코스맥스를 유창희 대표님은 픽을 해오셨습니다. 자, 코스맥스 다음 종목 이제 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 네 번째가 리드코프잖아요. 리드코프를 콕 집어서 유튜브에서 댓글로 샌조님이 목표가 알고 싶다. 목표가? 분할 매수를 하고 계시대요. 지금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배당도 높게 나오고 여러 가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매수를 하고 있다. 목표가도 좀 알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NH농협에서 11월 말까지 부동산 담보 체질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대은행으로 더 확산되지 않겠지만 우리은행처럼 우리은행이 지금 전세대출 일부 상품만 대출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들이 4대은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 관리의 최우선을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금융권하고 보험이라든지 증권사 쪽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 지금 1금융권 대출 조회기를 2금융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리드코프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간 배당 시기에 6월 달 부문에 1만 1,7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 관점에서 1만 500원 부근과 1만 1,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전국 돌파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바로 목표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1만 5배원과 1만 1,000원 사이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된다면 저는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에서는 리드코프가 작년에 중간 배당을 300원 했고 결산 배당을 500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가 배당으로 계산하니까 11%가 넘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배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중간 배당도 이미 300원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 배당은 500원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작년 대입에서 주가가 좀 오른 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 배당, 결산 배당을 합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7%? 한 번 고정도 될 거기 때문에 7%도 저는 고배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배당 매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드코프까지 정태근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만 500원에서 1만 1,000원 사이 이걸 한 번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때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이라서 그 부분에 돌파되면 목표가 설정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아모세스보다 리드코플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마지막은 KH바테 제일 선호하는 오늘의 제가 제일 기대하는 종목이 KH바테입니다. 맛있는 건 제일 마지막에 낸 게 낫는데 삼성 폴더블폰 인기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폴더 3이라든지 지플립이라든지 80만 대 예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작에 비교하면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전작이 한 8만 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만 대면 엄청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가격도 많이 싸졌습니다. 지플립은 보조금 같은 걸 다 받는다면 원래도 한 40만 원 이하 좀 줄여서 출시가 됐지만 보조금까지 다 포함한다면 일반 스마트폰 정도 가격 수준이고 지폴더 3 같은 경우도 한 40만 원 정도 전작보다 낮췄기 때문에 상당히 대중성이 좋아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전작 대비해서 가격은 인하됐고 성능은 아주 성능이 향상됐다고 말은 못하지만 좀 실용적인 성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방수라든지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상당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들로 개선됐다는 걸 본다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볼 수 있다. 물론 폴더블폰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첫 기로에 놓여 있고 잘하면 천만 대 이상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면 부품사들이 수혜도 있겠죠. KH바텍이 힌지, 외부 힌지의 독자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H바텍 가지고 오셨고 유창희 대표님 바꾼 거 아니시죠? 휴대폰, 폴더블폰으로 바꾸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꾸신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 제약도 최근에 이번 주였나요? 다른 분들이 또 셀트리온 가지고 오셨을 때 셀트리온에 대한 궁금증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셀트리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KH바텍도 그렇지만 셀트리온 그룹들도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레키론 아주 미국, 유럽 진출 임박 이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미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사 간의 합병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3사 간 합병이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사 합병 쪽으로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제약이 당연히 수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레키노라즈 해외 진출 소식만 있었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아가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중에 관심이 또 많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형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CMO가 가능한 기업들이죠.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4만 히터 정도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빅3,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에서는 이미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수납매 측면에서 셀트리온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많이 출출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이라든지 IT, 다른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수납매고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바이오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수납매 관점에서 다른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로 인해서 이런 일시적인 소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근거는 두 가지 충분히 말씀드렸고 다음 수납매를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수납매를 좀 기다리면서 셀트리온 만약에 3, 4병 이야기 나오면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셀트리온 제약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좋은 종목 10가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또 소개해 주셨고 좋은 종목들도 베스트 종목을 꼽아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해보려고요. 다섯 개 중에 가장 믿는 거, 원픽이 뭔지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